네 여보세요 여보? 여보세요 여보? 왜 안 터져요? 역시 이동통신은 SKT 파이오이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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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차피 지하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응 지하로 가야 돼 다 내려갔어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? 언덕이랑? 어디예요 그게? 그거 시켜주네 운동을 아침 산책으로 어디? 어디? 어디 갔네? 알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준영 같은데요 준영이가 좋은 옷은 많은데 좋은 옷을 너무 과하게 있다 보니까 좀 테러리스트인 거 같아요 패션 하면 민수 형인 거 같아요 예전에는 테러리스트였는데 요즘 들어 금물에 약간 패션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알맞게 잘 입고 다니는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쏘쏘 못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잘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좋아 그리고 제발 생각해보기 그냥 너무 우와 우와 그 당황 와우 그 당황 그 당황 그 당황 빨리 빨리 오 오 오 제 당황 저 아마 히트를 붙으지 않아요? 오 캣 많이 들어봤는데? 누구예요? 땡큐 오! 강아지 오늘 저희 다 이따가서 안 챙겨도 될까요? 아..어제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얘가 저 형이에요 제 선배에요 못생긴 선배 친구예요 친구인데 정갑판에 1년차로 가라고 저 김은라 어떤 선배예요? 얘요? 아 얘 어떤 선배냐고요 후배들을 많이 때리고요 약간 괴롭히네 싱글한 선배 검은이 형한테 괴롭힌다고 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검은이 형 그만 괴롭히고 형이 겁나 괴롭히는 줄 알겠다 지가 덕에 뽑는데 아 거짓말이지 알거야 흐흐흐흐 주어진 시간에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연습한 대로만 해야되나요? 1, 2, 3, 4 아직 별로 실감은 안 나고요 코트 들어가서 휩쓸을 올리면 조금 더 실감할 것 같아요 루틴이야? 경기 전에 드리블하고 그게 아마 루틴인 것 같아요 2, 2, 3, 4 2, 3, 4 2, 3, 4 3, 4 3, 4 3, 4 4, 5 4, 5 4, 5 4, 5 4, 5 5 5 5 5 5 6 5 6 6 5 5 5 7 8 8 9 8 9 9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4 15 15 14 15 15 14 15 14 15 15 빨리 가져와야 돼. 원래 하던 대로, 처음에 시작한 대로 합시다. 잘 되면서 20점까지 벌렸는데 저희가 공격에서 좀 안일한 공격들 하면서 소품 계속 주고 분위기 살렸는데 전반적으로 처음 같이 뛰는데도 저희도 호흡 같은 거 잘 만들었어요. 근데, we're doing some things well right now we got 20 more minutes, so we got to get this one. How is your body condition now? Oh, it's good. I mean, we've been in a long preseason, so, I mean, we've been working, so, I mean, I feel good right now. So, I mean, it definitely helps me right now to play. We can shine in a crowd, we never hesitate. Let us rise through the clouds We've got nothing to lose, I know the time is right Let us light up the fuse And I know, and I know, and I know, and I know We're perfect, you and I And I know, and I know, and I know, and I know, and I know Giving up without a fight What I feel, what I feel, I know we try Let us detonate tonight SUBTITUL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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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